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냥 마스코트 턱돌이 많이 유명하죠? 오늘 치고할 때 도와주실 거예요. 치고하십시오. 형, 던져봤어요? 예, 예전에. 이쪽으로 좀 오시죠. 간다. 어우, 잘 던지시네. 여기. 여기. 다시 너의 그사람 만나지 여기 면수지 마세요. 내 난 속에 온다. 내 이 난 속에 온다. 바다니지지로 흔들리지로 내 너로 내 손에 온다. 귀에 갈 때 눈이 안 돼. 그냥 따라와요. 왜냐면 이렇게 서있으면 원래 제가 신부 한 번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인주도 높은 연예인들에게 인주도 높은 연예인들께서 선배님들에게 다 친구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 데뷔하지 얼마 안 된 신부인데 저희에게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오늘 심사가 되겠습니다. 시골 잘하겠습니다. 오늘 연예인 연예인 곡 서클은 당첨 본의 세대에 매일 본의 서클을 기상해 헐 이 노래는 더욱이 다녀온이 또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